이번 동영상에서는 탭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탭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. 이렇게 사용자가 클릭 클릭할 때마다 그 탭에 해당되는 컨텐츠로 컨텐츠 내용이 스위칭 되는 것이 탭 컴포넌트입니다. 탭 컴포넌트에 대한 사용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여기는 예제대로 하면 잘 안되실 겁니다.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.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준비한 것을 카피하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것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. 저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걸 열어볼게요. 그럼 요소 검사를 해서 보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메세지라고 하는 이것은 li-element의 a 태그고 샵 메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id값이 메세지스인 엘리먼트를 보여줘라 클릭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. 그러면 id값이 메세지인 엘리먼트는 이 밑에 보시면 div 클래스 네임이 tab-content로 묶여있는 이 엘리먼트의 하이 엘리먼트 중에 tab-pay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메세지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있죠. 이 엘리먼트가 바로 이 엘리먼트 메세지스라고 하는 이 탭을 클릭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는 엘리먼트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 id값이 메세지스인 엘리먼트를 제가 클릭하면 여기 있는 클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. 여기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. 클릭합니다. 예, 액티브로 변경이 됐죠. 그럼 저 액티브로 변경이 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감춰져 있었던 이 부분이 보이도록 변경이 되면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HTML, 이 탭 컴포넌트는 어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우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. 첫 번째 그룹은 내비게이션 그룹이고요. 또 하나는 컨텐츠 그룹입니다. 그래서 내비게이션 그룹은 위쪽에 있는 이 탭 부분이 내비게이션 그룹이고요. 내비게이션 그룹은 클래스 네임이 내부, 내부 대시 탭스라고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컨텐츠 부분이고요. 컨텐츠 부분은 div 엘리먼트로 묶여 있고 클래스 네임이 탭 컨텐츠로 클래스 네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은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li로 묶여 있고요. 그리고 컨텐츠는 div로 묶여 있는데 각각 클래스 네임이 탭 다시 pain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탭을 시작할 때 여기는 이 UI를 시작을 할 때 초기 값으로 어떤 탭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타나는데요. 자바스크립트를 못하시면 여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지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하시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은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jQuery를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돌아가는 길이 결국에는 빠른 길이니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 태그로 jQuery와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로딩이 끝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그 뒤쪽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직 필요한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. 무시하셔도 되고요.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. 자 여기 보시면 $ 그리고 괄호 안에 문자로 샵 마이 탭 띄우고 a 콤마 라스트 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저건 뭐냐면 저것은 CSS 셀렉터입니다. 그래서 샵 마이 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가 마이 탭인 엘리먼트의 자식 중에 그럼 어떻게 되죠? 마이 탭은 이거죠. 이 위에는 이거잖아요. 이것은 어디죠? 내비게이션 부분이잖아요. 내비게이션 엘리먼트에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인 이 a 태그, 이건 링크잖아요. 이 링크 중에 이렇게 콜론이 들어오고 라스트라고 적게 되면 a 태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이 일종의 선택자가 돼서 그 선택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자에게 점 탭, 탭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쇼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쇼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된 엘리먼트를 열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.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마지막에 있는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세팅스에 속해 있는 이 컨텐트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. 그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시작할 때 세팅스가 열려있죠.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라스트를 퍼스트로 바꾼다.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탭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초기에 열려야 하는 엘리먼트를 탭을 지정을 하는 명령입니다.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와 두 번째로는 jQuery를 사용을 한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꼭 문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그 다음 건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그 탭에 해당되는 컨텐트를 이렇게 보여주려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한 거냐? 보시면 $.sharp.mytab 이건 아이디 값이 mytab인 엘리먼트 중에 a 태그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 중에 a 태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a 태그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엘리먼트들이죠. 점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a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펑션 뒤에 나오는 중괄호 있잖아요. 이 중괄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.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마다 저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킨다는 뜻인데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$.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용자가 클릭한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거고요.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이 홈 버튼 여기 있는 이 홈을 클릭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태그를 클릭했다. a 태그를 this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a 태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. 그 a 태그에 점 탭 쇼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가 이 탭이 열리면서 그 탭이 감춰져 있었던 그 탭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화면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은 이 위에서 우리가 봤던 점 탭 쇼와 동일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여러분이 id 값을 다른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샵 뒤에 my 탭이라고 하는 부분의 id 값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변경시킬 것이 없습니다.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죠.